안녕하세요. 청소년 상담사 2급 상담 연구 방법론의 기초 유소영입니다. 네, 이제 오늘 저희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상담 연구의 기초를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여러 가지 분석 기법들, 그거를 앞서서 바로 연구 방법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과학적인 어떤 접근이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공부하는 이 부분이 사회과학 쪽 파트라고 볼 수 있죠. 인문학, 인문계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쪽에서 과학이라는 표현이 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지금 이런 상담 연구 방법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과학적인 이제 그러한 분야입니다. 우리가 과학이라고 얘기를 할 때 사물의 구조, 성질, 현상 이런 것에서 오는 어떤 원리나 법칙을 찾아서 그것에 지식의 체계를 만드는 활동 또는 그 지식 체계를 이제 우리가 과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과학이라고 생각할 때는 이제 이과적인 파트에서 주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상담의 어떤 기법을 만든다라는 것도 굉장히 과학적인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를 또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과정들이 모두 다 과학적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이라고 이제 어떤 과학적인 연구를 한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처음에 우리에게 이제 어떤 현상이 보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어? 뭐지? 이게? 하면서 반복적으로 검증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어떤 규칙이라는 걸 발견을 하죠. 그러면서 그 규칙이 바로 일반적 지식이나 혹은 이론이라는 것으로 이제 정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식 이론이 만들어지면 그 이론이 그럼 계속해서 모든 사람한테 다 적용이 될 것이느냐라고 해서 뭐 다른 대상이냐 다른 상황에서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지를 예측을 하고 계속 지속적인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의 과학의 의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요. 사물 및 현상의 구조와 어떤 성질을 관찰을 하고 기술적 그 다음에 실험 조사를 통해서 증명을 하고 어떤 객관적 법칙을 탐구를 하는 어떤 체계적인 지식 활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과학은 원인과 결과에 대한 어떤 인과관계를 설명을 하죠. 그리고 현상을 이해하고 또 설명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네 이제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요. 과학과 철학이 나옵니다. 첫 번째 논리적 실증주의가 나옵니다. 논리적 실증주의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론은 관찰이나 어떤 가설의 검증을 통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머릿속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실제적으로 검증을 해봐야만이 정당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논리적 경험주의나 논리적 실증주의는 같은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논리적 경험주의는 어떤 과학 이론들이 확률적으로 검증되는 관찰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있다. 또 연속적 경험적 검증 과정을 거쳐서 진리로 발전이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둘을 같은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실로 나타난 것들, 이런 것들을 진술, 경험, 이런 것에 의해서 이제 검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검증이란 뭐냐? 관찰과 실험을 어떤 통해서 얻어내는 그런 사실, 이런 것들을 중요시한다는 거죠. 세 번째, 반증주의입니다. 과학이 그 이론의 검증 가능성보다는 반증 가능성 측면에서 정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반증주의에서 강조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기존의 어떤 이론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모순들, 이런 것들을 계속적인 반증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검증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과학적 혁명이다 라고 하는 건 기존에 이제 계속 흘러오던 패러다임이 있죠. 그것을 부정을 하고 새롭게 출발을 할 때 과학적인 혁명이 이제 혁명적으로 과학이 이제 발전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그러면 과학자, 실무자 혹은 전문가 모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학자, 실무자 모델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1949년에 교육 훈련을 위한 교육 철학이라고 해서 이제 정식으로 채택된 이론입니다. 네, 볼더 모델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대상자를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는 한편 그것을 상담실무에도 신중하게 적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모형이 바로 과학자, 실무자 모델 혹은 볼더 모델입니다. 두 번째, 2번 동그라미 보시면은요. 과학자, 실무자 모델은 다른 상담자 어떤 연구 성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활용을 할 줄 아는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상담자라는 것을 키워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모델에서의 이제 기본 원리는 뭐냐. 첫 번째, 임상 심리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임상 장면에서 적용을 할 수 있는 연구 방법론을 개발을 하고 또 그 연구 방법에 능숙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니은 보시면은요. 또 임상 심리학자들은 과학자와 실무자 이 둘의 역할을 동시에 다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론, 학문, 응용, 임상적 역량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갖춰져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무만 잘하는 것만 가지고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 보시면은요. 임상 심리학자는 인간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과학자로서 끊임없이 이제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역시 실무자로서의 역할도 이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과학자로서 끊임없이 연구한 이러한 또 그 지식들을 인간 행동 변화를 위해서 실천을 해야 된다. 두 가지를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다음 리을 보시면요. 자, 임상 심리학자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먼저 과학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제 임상가,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바로 이게 과학자, 실무자 모델에서 이제 주장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아래에 4번 과학적 연구 요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개념이라고 하는 의미가 나옵니다. 이제 개념의 의의 이제 우리가 개념이라고 할 땐 보통 정의를 이제 말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은 일정하게 관찰된 사실에 대한 추상적 표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현상들이 있죠. 그러한 것들을 일반화시킴으로써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게 개념이다. 그래서 개념의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첫 번째, 한정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그거에 대한 어떤 정해진 그 범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상의 어떤 특징을 명확하게 잘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한정성이고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용된 개념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다 적용이 돼서 사용이 돼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 개념을 이 사람은 다르게 이해를 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통일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한 범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개념화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추상화 정도의 어떤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것들, 우리가 개념을 정립을 한다는 건 추상적인 어떤 이러한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사실은 이 추상적인 의미다 보니까 너무 멀리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실제 현상, 사실 이런 거에서 너무 또 동떨어진 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의 이 범위가 적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계성은 어떤 한 연구에서 쓰인 어떤 개념은 문제를 우리가 첨에 제기를 할 때 그 문제를 정립하는 단계에서부터 그 다음에 그것이 계속 관찰, 검증이 돼서 마지막에 어떤 이론으로 이제 정립이 될 때까지 이게 어떤 분리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연속적으로 이제 같은 어떤 의미로 취급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체계성입니다. 디귿 보시면은요. 그래서 개념의 구체화가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개념이라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에 개념의 이제 정의를 내리는 것을 개념화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제 조작적 정의라고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작화시키는데 이제 그건 뒤에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작적 정의로 이제 구체화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어떤 변수의 측정이라고 하는 현실세계에 이제 반영이 되는 것으로 구체화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에 우리가 보시면은 여러분들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가 이제 지식인에 나옵니다. 그래서 개념적 정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어떠한 현상에 대한 추상적 정의다. 네. 하나의 어떤 정의를 내리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개념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러면 뭐로 좀 이해를 하면 좋겠냐. 대상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특성 있죠. 그렇죠? 네. 그러한 어떤 공통적인 일반 요소들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얻어진 관념. 이거를 이제 개념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개념화한다라고는 개념의 정의를 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개념적인 정의다라고 할 때는 그럼 이건 뭘 의미하냐. 보통 우리가 사전에 검색을 해서 나오는 사전적인 정의를 개념적 정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려고 하는 그 대상, 현상 이런 것들이 이제 있죠. 그럼 일단 이거를 우리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일단 명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대상을 개념적으로 정의하는 것, 이것을 이제 개념적 정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뭐 사전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러한 의미. 자 그러면 효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연구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효란 무엇이다라고 정의를 해야 되겠죠. 바로 그 개념적 정의가 뭐냐. 아버지, 어버이를, 자식이 어버이를 섬기는 돌이다.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어버이를 섬기는 돌이다. 섬기는 건 뭐냐. 뭐 이런 것부터 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추상적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이 개념만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진행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이지만 굉장히 어때요. 여전히 추상적이고 일반적이고 굉장히 주관적이라고 하는 게 이 개념적 정의의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개념적 정의는 정의를 하는 것의 어떤 특성, 자질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이 지적이 돼야 그게 개념적 정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개념적 정의는 단정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중의성을 띠이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의미도 있고 이런 의미도 있고 굉장히 이거는 모호함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호함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개념적 정의의 좀 특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연구를 하려고 하는 그 대상 혹은 현상에 대해서 조작적 정의를 내려야만이 가능합니다. 왜냐? 그래야 그 조작적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연구 결과 그러니까 측정이라는 걸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조작적 정의가 뭐냐? 자 개념이라고 하는 건 보통 추상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추상적인 거를 우리가 뭔가 명확하게 측정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직접 조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냐? 측정이 가능한 형태로 바꿔주는 거예요. 측정이 가능하려면 어때요? 뭔가 수량화가 돼야 되는 거죠. 수량화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가 측정을 한다는 건 이제 쉽게 말하면 수치를 잰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치. 측정이라는 거. 그래서 수량화 시켜가지고 그거를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정의를 내려주는 걸 조작적 정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인 실제 현상하고 연결을 시켜서 측정하기 위해서 관찰할 수 있는 어떤 형태로 정의한 개념. 어떤 수량화가 되도록 정의를 한 개념이다. 그래서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거는 측정이 가능한 형태로 진술이 된다. 계속 나와요. 이게 중요해요.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연구를 했을 때 측정된 것이 어떻게 변했다.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야 변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과학적 연구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측정하고자 하는 어떤 구인, 구성되는 어떤 요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한 구인과 논리적인 관련성이 높아야 되죠. 당연히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그러한 들어있는 여러 요소들 있죠. 그거하고 조작적 정의가 연관이 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연결된 어떤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하나의 구인에 대한 다양한 조작적 정의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인데 여러 가지 가능해요. 예를 들면 뭐냐. 우리가 신앙심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연구를 해보려고 해요. 신앙심. 굉장히 이것도 추상적이죠. 그죠? 뭔가 믿음이 강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믿음이 강하다는 건 뭐냐.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조작적 정의를 낼 수 있냐면 교회에 참석한 횟수. 네. 그죠? 교회에 열심히 가는 사람은 신앙심이 높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작적 정의를 나는 교회에 참석한 횟수로 놓겠다. 그죠? 그러면 10번 간 사람보다 20번 간 사람이 신앙심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꼭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나는 내 연구에서 이렇게 놓겠다고 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혹은 그럼 이렇게도 갈 수 있죠. 성경 책을 읽은 횟수. 그죠? 이렇게 다양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작적 정의는 될 수 있는 한 실행이 가능해야 되고요. 관찰이 가능한 그러한 조작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한 용어로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측정이 가능한 그러한 형태다. 그리고 조작적 정의는 좀 다양하게 존재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내 연구에 맞춰서 조작적 정의는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자마다 이러한 조작적 정의는 달라지죠. 신앙심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적 정의는 이미 정해져 나와 있죠.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구인이라고 하는 요인들은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중에서 나는 무엇인가를 정해서 그거를 수량화할 수 있도록 정의를 다시 내린다라고 하는 거를 조작적 정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야 되니까 그러면 연구가 가능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니까?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 그죠? 교회에 관한 횟수.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조작적 정의는 조사 목적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측면도 포함이 돼 있다. 지식이 축적되어 새로운 연구 성과가 나오거나 새로운 측정 방법, 측정 도구가 나오면 또 조작적 정의를 변경해야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조작적 정의를 내렸다는 건 그거를 측정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든다는 건데 그럼 그거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해요. 아무리 내가 조작적 정의를 내렸어도 그 조작적 정의에 맞는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없으면 연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도구를 먼저 그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도구가 일반 우리가 말하는 척도들, 설문지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새로 나온다고 하면 조작적 정의가 변경이 돼야 되겠죠. 개념을 조작할 때 속성들에 대한 어떤 그 변동성, 이 범위도 분명하게 해야 하는 거고 또 변인의 어떤 속성을 조작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측정할 것이냐가 변인인 거예요.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의 속성을 변인이라고 하는데 그 변인이 어떤 속성을 조작을 할 것이냐 내가 그거에 대해서도 결정을 해야 되고 주어진 변인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속성에 대한 정밀성도 고려가 돼야 되고 또 조작하는 변인들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속성들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단일 지표를 또 사용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작적 정의를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번에 변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변수라고 할 때 위에서 이제 변인이라는 말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밝히고자 하는 그 대상이 있죠. 그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 이것을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변인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변수의 의, 의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변수는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값으로 경험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개념을 말한다. 예를 들어서 개인, 사람을 구별짓는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겠죠. 그죠? 키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외모도 있을 수 있고 성격도 있을 수 있고 지능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네 이제 그 변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변수의 종류가 나옵니다. 먼저 독립변수, 종속변수.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변수를 공부를 할 때 아주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독립변수 그 다음에 종속변수가 있습니다. 자 독립변수라고 하는 거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원인이 되는 변수를 우리가 독립변수라고 얘기를 하고 종속변수라고 얘기를 할 때는 결과가 되는 변수를 종속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은 성적이 예를 들어서 이제 막 고등학생 정도 되면 성적 때문에 막 비관해가지고 수능 끝나고 막 자살하는 친구들도 나오고 막 이러죠. 그죠? 그래서 성적과 자살과의 어떤 관계를 본다? 성적의 원인이 되어서 자살에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연구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럴 때 자살이라고 하는 결과 이거를 종속변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거의 원인이 되는 성적을 독립변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개변수라고 하는 게 있죠. 그죠? 매개변수라는 건 뭐냐면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게 매개변수예요. 자 다리 역할을 해주니까 이거는 뭐냐 이 독립변수가 여기 매개변수에 영향을 미쳐서 이 매개변수로 인해서 종속변수에 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적하고 자살과의 관계를 보는데 매개변수는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자존감 그죠? 자 성적이 아무리 떨어졌어도 내가 자존감이 높아요. 그러면 아 뭐 까짓 거 다음에 더 공부해가지고 잘 보면 되지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자존감이 남으면 낮으면 어떻게 돼요? 시험 한 번 성적이 낮아졌으면 아 나는 정말 필요 없는 인간이야. 막 이러면서 이제 자신을 한없이 바닥으로 떨어뜨리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하고 물론 성적이 높으면 물론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거는 사실은 아주 정확한 그림은 아니지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그냥 한 거예요. 그런데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고 그 자존감이 또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물론 이제 이 관계가 아주 명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설명을 드린다는 차원으로만 이해하세요. 자 그러니까 성적이 자존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성적 높아지면 내 자존감도 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이거에 따라서 만약에 자살의 영향을 또 미친다. 이렇게 거쳐서 다리 역할을 하는 이러한 개념이 간다. 그럼 이게 매개 변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절 변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조절 변수는 뭐냐면 조절을 시켜주는 거예요. 뭘 조절을 시켜주냐면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죠. 영향을 미치는 강도를 조절시켜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럼 여기에서 뭐라고 할까요? 가족의 지지? 뭐 이런 거 있다고 칠까요? 제가 막 떠오르는 대로 지금 설명을 드린 거니까 이해만 하고 가시면 돼요. 막 아주 이거를 이제 막 이게 논리적으로 맞냐 아니냐까지 이제 가시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이거 뭐예요? 성적이 따라서 낮았지만 가족이 막 이렇게 힘을 줘요. 그러면 그쵸? 자살을 좀 덜 하겠고 근데 이런 게 없어. 그러면 자살이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얘네 둘의 관계가 더 많이 생기느냐 좀 덜 생기느냐라고 해서 조절을 해준다. 어떤 둘 독립과 종속 변수 간의 관계에 어떤 강약 조절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를 조절 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이제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외생변수라고 하는 게 나와요. 자 외생변수는 또 뭐냐 그러면 외생변수 자 사실은 보니까 원래 이게 성적이 그 자살을 일으키는 원인이 사실은 아니었었어요.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우울이라고 하는 우울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살에 영향을 미쳤던 거는 이 우울이라고 하는 변수였던 거예요. 그런데 얘가 이제 감춰져 있던 거야. 그래서 얘 때문에 사실은 자살을 한 건데 성적이 마치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여주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영향이 없는데 없어요. 원래는 없었어. 그런데 영향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변수를 외생변수라고 해요. 원래는 우울 때문이었어. 그런데 영향이 있는 것처럼 이거를 외생변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생변수는 사실 여기서 내생변수가 나오는 건 이건 경제학인 경우에 외생변수, 내생변수를 사실은 쓰고요. 별로 이제 심리학이나 이쪽에서는 내생변수라는 표현은 사실은 잘 쓰지는 않는데 경제학 쪽에서 아마도 내생변수가 있어서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제가 표현한 외생변수도 사실은 조금 개념이 다르기는 해요.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주어지는 변수들을 이제 그쪽에서 외생변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모형 안에서 결정되는 변수를 내생변수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정도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외곡변수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곡변수는 두 변수의 관계가 정반대로 나타나게 하는 거. 이거를 이제 외곡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는 관계가 없었어요. 그런데 관계가 있는 것, 그러니까 외곡변수 반대로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영향이 가야 되는데 거꾸로 이러한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외곡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억압변수가 나오죠. 억압변수는 우리가 외생변수는 관계가 원래는 없는 데 있는 것처럼 만들었다 그랬죠. 그러면 억압변수는 반대예요. 관계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렇게 하는 거, 그거를 이제 억압변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꾸 이제 이런 안 좋은 표현을 써서 조금 죄송하기는 한데 자, 자살률 같은 경우에 기혼자하고 미혼자를 좀 비교를 해보면 기혼자가 더 높대요. 요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게 원래 사실이에요. 그런데 동일 연령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동일 연령. 동일 연령에서 해봤더니 반대의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미혼자가 더 높게 나오더라. 이때 이제 이 연령을 외곡변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관계인 건데 원래 관계가 그런데 그런, 이 이제 여기에서 얘 같은 경우에는 원래 관계가 없어야 되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얘는 없어야 되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게 아니라 있는데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원래 이렇게 있게 돼야 되는데 반대로 나타났다라는 거. 그래서 왜곡하고 외생은 반대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곡하고 저기 저기 억압변수죠. 왜곡, 헷갈립니다. 왜생변수와 억압변수. 왜생변수와 제가 왜곡이라고 했죠. 왜곡이라는 건 반대로 지금 나타나게 하는 거. 막 헷갈려서. 억압변수. 얘네들은 서로 반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얘는 결과가 원래는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 얘는 영향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 가외변수가 나옵니다. 이것도 일종의 외생변수입니다. 종속변수의 영향을 주는 어떤 독립변수. 이외의 변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어떤 이러한 인과관계를 좀 만든다. 그래서 얘도 외생변수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3의 변수라고 얘기를 할 때는 직접적 관계가 없는데도 이제 변수 간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에서 했던 외생변수, 억압변수 이런 것들을 이제 제3의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통제변수는 뭐냐. 지금 했던 이런 애들은 그럼 어때요. 외생변수, 억압변수 이런 애들이 제대로 된 어떤 결과를 만들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설계 과정에서 이제 통제를 시켜줘야지 돼요. 얘네들이 영향력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이런 애들을 모아서 다시 연구를 할 때 통제를 시켜준다 하고 하면 그 통제변수로 얘네가 포함이 된다. 그러면 이제 그걸 통제변수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연구에 일단은 표함을 시키고 통계 분석 방법으로 이제 걔를 통제시켜주는 그러한 방법을 씁니다. 잠재변수라고 할 땐 직접 관찰하거나 측정할 수 없어서 다른 변수를 통해서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걸 얘기를 하죠. 예를 들면 사회경제적 지위 이런 거 측정한다. 그러면 이거 어때요. 측정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뭐 소득, 또 어떤 위치, 직업에서의 위치 이런 것들로 간접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걸 잠재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현상에 대한 어떤 설명과 예측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한다 그럴 때는 이론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지 않으면 연구를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현상에 대한 예측을 한다, 검증을 한다. 그러면 그 전에 뭐가 존재해야 된다?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상에 대한 설명과 예측을 목적으로 변수 간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그 현상에 대한 체계적 견해를 제공하는 일련의 상호 연결된 개념, 정의, 명제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도출된 가설을 이제 검증하는 거 이거는 이제 즉 관찰된 데이터에서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한 어떤 그 확률적 그 진술을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론의 이제 그러면 역할을 보도록 할게요. 기존에 이제 우리가 있는 이론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연구를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연구의 주요 방향을 결정을 해줍니다. 기존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가 연구의 방향이나 주제를 잡게 된다. 그 다음은 현상의 개념화와 분류화. 연구 대상에서 필요한 개념을 제시하고 현상을 분류하고 체계화하고 상호 연관지는 어떤 그러한 이제 기초를 제공을 하는 게 역시 이론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요약. 이론은 사실 또 연구 대상에 대한 기존 지식을 또 요약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사실의 예측 및 설명에서 조사하고 있는 현상을 설명을 해주고 새로운 사실을 예측하도록 해준다. 그 다음 지식의 확장이라고 하는 건 과학적 지식의 근원이 되는 명제, 가설 등의 어떤 판단,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또 지식의 결함을 지적한다. 기존의 사실을 요약, 일반화해서 추후에 조사, 검증해야 할 어떤 그 결함 부분 이런 것들도 제시를 해주는 게 또 이론의 역할이다. 네, 그러면 이제 밑에 과학적 연구 방법의 논리 전개 방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연역적, 귀납적 방법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역적 방법이다라고 하면은 일단 기존의 어떤 이론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거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현상 이런 거에 대한 설명, 예측을 하는 것이 바로 연역적 방법이죠. 그래서 가설을 설정을 하고 조작화라고 하고 관찰, 경험을 통해서 검증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역법은 밑에 나와 있는 니은 보시면은요. 구체적 대상이나 현상에 대한 관찰에 일정한 지침을 제공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박스에서 다시 이제 귀납법 보시면은요. 관찰과 두 번째 점입니다. 자료의 수집을 통해서 보편성, 일반성을 가지는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어떤, 쉽게 말하면 이론을 만드는 거. 이게 이제 귀납법이고 연역법은 하나의 이론에서 출발을 해서 그거를 검증해 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귀납법에서는 주제를 선정, 관찰, 유형을 발견하고 임시 결론,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디귿버시면요. 경험적인 관찰을 통해서 기존의 이론을 보충 또는 수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제 연역법하고 귀납법이 서로 이제 약간 반대의 개념이지만 그래도 둘은 상호 보완적인 어떤 그러한 관계를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첫 번째 상담 연구의 과학적인 접근 방법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념적 정의, 조작적 정의에 대한 의미를 좀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변수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각 변수들별로 어떤 기능을 하는 것들을 의미하는지를 좀 확인을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상담 연구의 개요부터 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